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최근 미국 도로안교통안전국은 오는 2029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긴급제동시스템의 탑재를 의무화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2029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는 전방충돌경고, 보행자 인식을 포함한 자동비상제동시스템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제표준전산언어 주석을 재무공시에 처음 적용한 유가증권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협의회는 XBRL 주석 재무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장회사의 관련 재무제표 작성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는 손실과 피해 기금에 700만 달러를 신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녹색 기후기금에는 2027년까지 총 3억 달러를 공여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9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2차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에서 이 같은 신규 출연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화물운송의 자율주행이 고속도로 등 장거리 광역 노선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 자동차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 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 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 나타날지 계속해서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일타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힘이 크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현대차와 기아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또 금융이나 지주사 쪽도 다소 아쉽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는 시총 상위주 강했는데 오늘은 2차전지 쪽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강보합인데 종목별 순환면은 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가 제일 중요한데 어제자 뉴스로 나온 건데 S&P 500의 여름 랠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어떤 제목의 기사도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30년 내에 간에 이천 이천이십이 년 일분기 이후에 최대 이익이 발생이 됐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영업이 급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썸머 랠리의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는 바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썸머 랠리 하면은 어떻게 보면 별로 좋은 기억이 많이 없을 겁니다. 휴가철만 되면 급나가기 시작한 어떤 흐름들이 찾아오는데 이거를 약간의 경험적으로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은 보통 이게 연초에 시작이 되잖아요. 연초에 여기서 1분기, 2분기, 3월, 6월, 9월, 12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다면 연초에 주가가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실제로 3분기 초까지 좋다가 이렇게 장이 박살나는 경우가 많고 또 바닥을 다지다가 내년 경기에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시장이. 그런데 반대로 연초부터 하락을 했다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분기 정도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썸머 랠리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는 썸머 랠리 가능성이 많은 것은 경기가 지나치게 확장이 됐을 때는 8월이나 9월 거의 임박할 때까지 부분이 좋아지다가 또 9월, 추석 이후로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보통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감을 잡습니다. 작년 대비 2위 업종이 좋다, 잘 나왔다. 그리고 업황이 좋다 하면은 2분기 투자를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분기는 간모기 단계, 2분기는 적극 투자의 단계죠. 그다음에 3분기 때, 6월이죠. 7, 8, 9. 이때는 착실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포트 이상 약세 국면이 전개될 확률이 조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경기가 지나치게 확장이 됐을 때는 그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커스 부분들은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주식을 22조를 샀다. 역대 최대다는 헤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이후로 계속해서 샀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팔아야겠지만 또 차익실현도 해야 되지만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율하고 굉장히 민감한 연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 후에 환율 차트는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음식료가 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보험이나 운수창고, 금융, 유통 이런 부분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하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료. 다시 말해서 한국의 어떤 경제성장의 원동력의 또 다른 축이 바로 K-푸드 열풍이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꺼질 확률은 적다. 추세적인 새로운 어떤 성장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환율 차트하고 외국인의 매수 부분하고 11월 달 이후로 매수를 했잖아요. 외국인이 8개월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11월 달 하면 이 단계입니다. 환율이 바닥에 있을 때, 강세했을 때죠. 이때부터 보통 환율하고 외국인하고 반대로 간다는데 원화가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 동안에 외국인은 매수가 22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추세이 타이돼서 약세로 갈 확률이, 현재 강세로 갈 강세, 원화의 강세가 될 확률이 많은데 외국인의 포지션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더 가속이, 이렇게 되면 더 가속이 될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화가, 물론 차익신을 하거나 가속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트렌드하고 지금까지는 반대로 와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지금 7월까지 8개월 연속 매수가 되고 있는데 환율은 반대로 갔던 그런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환율의 차트를 보시면 바닥을 다지다가 5개월 동안 상승을 좀 했고요. 병국수죠. 그다음에 3개월을 행보를 했습니다. 삼각수렴. 이때 방향성이 나오죠. 그래서 5대 3, 5, 3 구도인데 일반적으로 약세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추세 이탈이 되면 이때 추세 이탈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증시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증시의 어떤 이제 긍정적인 전망은 3천 포인트를 넘어간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강세론자의 이야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보면 환율이 약세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차트는 오늘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넥라인점을 그었습니다. 항시 파동이라는 것은 파동이라는 것은 층과 층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진바닥이라 하게 되면 한 번 상승, 조항에서 조정, 그렇죠? 돌파, 완차, 그리고 다시 이단 상승의 목표가 이게 3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주가가 지금 이 상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상승하고 이게 바로는 못 가겠죠. 이단으로. 그러니까 조정, 돌파, 안착, 돌파, 안착 저점이 높아가는 그리고 다시 한 번 가는 이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그 어느 선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저점이 2,200이기 때문에 1,000포인트 하면 3,200이 되죠. 최대로 잡으면 1,000포인트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3,100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미니몸 3,000 이렇게 잡기 때문에 최대 3,200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 파동은 항시 2단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도 3,100에서 3,200 사이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 차트를 약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오히려 강세가 될 확률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삼중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세를 가기 위해서는 2차전지, 2차전지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 그다음에 바이오 쪽 전통적인 주도 바이오 쪽은 코스닥에서 상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최근 1, 2년 전까지만 해서도 2차전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도체는 중간 정도 되죠. 이 세 개의 섹터가 사실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 코스닥 랠리가 한 번은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랠리의 가능성들 한 번 있기 때문에 이 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특징주를 간단하게 보시면 베스트 급등주 저는 베스트 상한가주인데 HB 테크놀로지가 오늘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부상이 되고 있죠. 간단하게 차트로 보시면 한 번 급등했다가 보통 6개월 주기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3개월 주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20일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주기가 약 60일 주기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 달에 탄생파동 20일 보이고 슈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 사볼만한 종목군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베스트 급등주 중에 꼽을 만한 부분들이 퓨처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퓨처캠이라는 종목은 방사선을 이용해서 의약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방사선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되지만 암을 치료한다든가 여러 가지 진단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약물이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개발하는 회사가 퓨처캠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숨어있는 어떤 뉴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퓨처캠을 한 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마찬가지죠. 한 번 이게 HB 테크로지네요. 차트를 제가 차트를 한 번 여기서 켜가지고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퓨처캠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좀 생겼죠.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을 다지다가 급등하고 이것도 대략적으로 한 60일 사이클에 해당이 됩니다. 60일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종이 오고 순구르게 하면 괜찮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황 분석은 시황과 급등주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순환 매장세 이어지는 가운데 S&P 500 썸머랠리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훈풍 불어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등주 2개 HB 테크놀로지와 퓨처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혼자서는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수주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멘텀 받아가면서 원전주 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우리 기술이나 두산애너빌리티 등 오늘도 그 상승의 연속성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 전까지 모멘텀 이어질지 관련주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10일 국내 최대 바이오 컨벤션인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가 개막을 합니다. 이 컨벤션에서 어떤 내용들 나오게 될지 또 제약바이오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소식들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소개를 다 오늘 장 분석을 보도면 첫 번째 부분들은 체코 원정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부분들은 반도체에 대한 이슈적인 측면 차세대 반도체인 유리기판 세 번째 부분들은 테슬라가 주가가 생각 이상 굉장히 연초 폭락을 다 회복을 좀 해서 해지 펀드가 울상이다는 그런 뉴스가 있죠. 약간 충격적인 내용인데 마지막은 바이오 산업을 볼 수 있는 BIX 2024를 현재 여기서 어떤 흐름이 주어지느냐 유행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뉴스 부분들은 체코 원정 우선협상자 발표 임박 10기 수출 첫 단추 키운다 이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17일 현지시각 얘기를 보시면 현지 17일 신규 원정 건설 프로젝트 우선협상자 발표가 있기 때문에 17일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한국원자력 두산 에너지티 대우건설 팀코리아를 꾸린 바 있다. 여기서 다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온전 그러니까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가 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폭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력에 대한 KPS를 카바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시설 투자라든가 아니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약간은 비율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원전도 있지만 SMR도 있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친환경으로 바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번 사고 나면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인데 이게 기술이 발달하고 소형 원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전 어떻게 보면 전력 카바를 하기 위해서는 원전만큼 더 뛰어난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이 다시 한 번 부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전력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현재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대장주 잘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됩니다. 물론 한전 KPS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 엔진 여러 가지 화학 발전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차트 최근에 일단 상승을 해주다가 조종을 보이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4월달 지난 4월 말 이 조점이었죠. 6월 말 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60일 사이클 3개월 사이클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반등이 주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만 조종이 있으면 우리가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재용 채태원도 살핀 게임첸저 차세대 반도체 유리기판 이런 부분이 되면서 현장 행보를 하고 있다 한 내용의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을 여기 쭉 언급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PCB 기판을 플라스틱 기판인데 이걸 유리로 바꾸는 거죠. 여기에다 이제 인쇄를 하고 여러 가지 멀티 멀티레이어를 한다는 개념이 해당이 되는데 유리기판을 했을 때는 속도가 사십 프로 빠르고 전력 소비 그다음에 생산 패키징 두께 생산기간 모두 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다 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플라스틱보다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더 많은 선폭을 놓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치과 기판사의 어떻게 보면 인터포저가 필요 없다 하는 개념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패키징 양식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패키징 변화도 되고 많은 첨단 어떤 AI 어떤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매출이 미묘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보다는 반도체 업황 또 이런 것들을 영의를 하면서 하는 부분 종목군들을 잘 살펴봤는데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면 해외에서는 인텔 AMD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SKC 삼성전기 LG 노텍 다시 말해서 기판 제조업체죠. 삼성전기 LG 노텍 이런 거 그다음에 주목할 부분들은 SKC SK도 여기에 어떤 가장 앞서 있는 어떤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 성격이 SKC로 약간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SK 차트 SKC 차트를 한번 보면 유리기판만 만드는 것은 아니죠. SKC가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61 사이클 그러니까 3개월 주기 사이클을 보여주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정보이고 다시 3개월 주기 사이클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계속 하다가 다시 이렇게 3차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1분기 실적 좋아지고 2분기 실적 좋아지고 3분기 실적 좋아지고 차익실현 하락장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KC 유리기판 나오면 물론 수익률 면에서는 중소형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여 HB 테크놀지라 이런 부분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지만 시장 평균 상승률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SKC도 상당히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관련 특징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통곡의 테슬라 주가급 등에 우는 현재 해지펀드들 왜 해지펀드가 왜 우느냐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위기의 테슬라 연속에서 급락을 했죠. 그런데 최근 공매도 베팅을 나섰던 현재 공매도 회사에서 테슬라 대규모 주가 상승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됐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면 올해 하락분을 모두 만회를 했다. 연초하락을 다 만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V자로 올렸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가자 여기다 공매도를 집중했는데 이렇게 쇼커버링이 밀어난 거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급등했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그런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두 가지가 하나는 빠진 것이 뭐냐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죠. 두 번째는 로봇 이것이 강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경쟁력이 있고 중국의 어떻게 보면 막대한 어떤 저가 전기자동차의 도전 때문에 지리멸려라 할 것이다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다. 그래서 제가 전기차는 장기성장 산업 중에 몇 년치를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이다. 장기 하락세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한 번 계속해서 접근해도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이 좀 되죠. 관련 전기차 부품 쪽 2차전지 쪽이 아닌 이쪽 2차전지를 만드는 관련 업무를 생산한 관련된 종목이 신성 델타 테크도 있고요. 이번엔 상장한 신성 ST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LG 쪽하고 관련이 있는데 신성 ST라는 종목 군도 한 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한 번 크게 급등했다가 조종을 못했다가 온바닥까지 왔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급등했다가 온바닥까지는 안 왔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움직여주려고 하는 흐림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쌍바다 그리고 절반을 많이 돌파를 해주면 최소한 쌍봉까지 갔다 무너지거나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다시 한 번 또 전기차가 다시 한 번 모멘텀 자율주행 모멘텀이 됐을 때는 관련된 관련된 종목을 주목을 해보자 신성 ST도 신성 델타 테크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이 한 번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의 메인요리 되겠죠. BX2024 바이오산업 전 분야의 인사이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오는 10일 개막이 됩니다. 사흘간 전시회를 하는데 다양한 콘텐츠 주제 트렌드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일부터 12일까지 이번 주 내내 이슈가 될 수가 있다. 바이오 순환매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 DC 요구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과 품목 허가 소식 등 개별 이슈에 반응하고 있는데요. 종목별 장소 나타나는 만큼 제약바이오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 혼자서는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어떤 테마 집중적으로 보실까요? 답은 마지막에 정해져 있습니다. 바이오 오늘 정리했던 간단하면 첫 번째 원전 체코 차세대 반도체 유리기판 전기차 부활 마지막에 바이오 쪽에 해당이 되는데 바이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실제 오늘 바이오 쪽 다른 바이오도 뜨고 있는데 최근 이슈는 비에엑스 이공 이사에서 바이오 산업 전 분야의 인사이트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다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관련된 종목은 바이오 시밀러 비만 치료제 약물 항체 결합체 ADC 이런 종목이 뜨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가 핵심적인 축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오늘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오늘 행사 행사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게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행사 첫째 날은 뭐냐면 GLP 1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주시죠. 유사체 이것에 대한 행사 날 컨퍼런스가 1년이고요. 행사 둘째 날은 바이오 기술 아웃 라우센싱 기술 수출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열린다. 기술 수출 부분이죠. 플랫폼 기술을 만들어서 플랫폼 기술을 만들어서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팔아먹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쪽이 현재 ABL 바이러 라든가 알테오 이런 종목 분들이 날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행사 셋째 날은 우리가 앞으로 뜰 이슈가 되는데 미래 식량을 대비하기 위해서 배양육을 한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가축이 들어야 가축 그 다음에 사람 사람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환경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배양육으로 모든 걸 대체한다. 이때는 세포 배양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 업체들이 새로운 캐시카로가 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최근에 이슈가 뜨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행사 첫째 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비만치료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비만치료제의 전성시대 비만치료제가 왜 떴느냐 그거는 약물전자체 기술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비만치료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분석하면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비만하면 조금 뚱뚱하다는 정도죠. 그런데 미국 가보면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굉장히 초고도 비만 이게 일상화됐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약간 뚱뚱하다 정도 이런 것은 애교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미국인의 비만율은 10년 이내 오십 프로가 된다. 그러니까 과거 육십 년대 칠십 년대 그때도 미국이 잘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가족 사진 보면 전부 다 날씬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뭔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식품 가공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이 원인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으로 떠올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만 치료제로서 삭센다. 유고비, 마운자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게 인기가 그러면서 현재 노보노 리스크, 일렐리 이런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던 것이 나오는데 이게 히트를 할 수밖에 없는 유고비 같은 경우는 현재 테슬라 CEO가 나의 다이어트 비결은 유고비다 하면서 현재 선전까지 좀 했죠. 그런데 이게 왜 히트를 했느냐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매일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됩니다. 그럼 확실하게 빠집니다. 그런데 누가 매일 주사를 맞으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확실하게 빠진다. 하니까 열풍이 불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원리 중에 비만을 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치료 효과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했더니 갑자기 지방관, 나시, 그다음에 비만치료, 당뇨까지 치료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하자. GLP-1 기반으로 한 비만, 당뇨, 간치료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비만치료제가 현재 확실한 테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비만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약물을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서서히 방출하는 서방전 기술, 약물전달체 플러스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트렌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우로서 GLP-1이라는 유사체 기술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GLP-1이라는 현재 잠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드리면 현재 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약물이 어떻게 보면 투입이 되면 투입이 되면 어떻게 보면 뇌에서 자율신경이 작동이 되죠. 이걸 주사를 하게 되면 음식을 먹었는데 이미 포만감을 느낀 것처럼 이게 뇌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 모든 기관에 포만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먹을 마음이 없어진 거죠. 한 숟갈 뜨면 이미 굉장히 배가 부른 것처럼 모든 신체 기관이 작동이 되니까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치료해주면 그러니까 두 색깔 먹었더니 바로 반 숟갈을 놓는 거죠. 아, 배부르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을 교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률도 조절하는 것. 또 현재 인위적으로 이런 GLP 유사체가 인슐률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의 만능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이런 인상이 막 일어나니까 혼란이 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정신착란이나 자살, 충동 이런 것들 있죠.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한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비만치료제가 왜 히트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옛날부터 했었지만 매일 주사를 맞으려고 다 했는데 누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맞으면 대로 한다니까 히트. 그다음에 그래 좋아.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 대박 히트.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약물을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 그런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만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약물을 전달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번 주목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 바이오 짚어주셨는데요. 바이오 안에서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질 이전 계약 등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이백은 비만치료제 등 글로벌 펩타이드 CDMO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또 프로제는 비만당뇨치료제 국내의 인상 승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만치료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저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종목들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혼자서는 매수 매도 타점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들 좀 유심히 보셨을까요? 두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분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부분들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종합 어떻게 보면 제약사로서 많은 파이프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세대 비만치료제, 3중작용제, 미F대 일상승인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비만치료제, 현재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에 대한 파이프라운드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약간 중소형주이면서 탄력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의 회사 부분들이 페트로이라는 회사입니다. 페트로이라는 회사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비만치료제 관련된 어떤 약물전자체 기술에 대한 물질 이전 계약까지 완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핫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적으로 잠깐 한미약품하고 이걸 한번 잠깐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미약품은 이슈 굉장히 시총도 무겁고 비만치료제 이슈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지만 그렇게 큰 어떤 변동성은 많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면 반면에 페트로이라는 회사는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페트로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히트를 했죠. 이때 한번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침체를 거듭했죠. 침체 조정 그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 그리고 나서 최근에 히트를 좀 해줬던 시총의 1조를 넘어가지만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분에 해당이 됐는데 이게 이제 비만치료제의 현재 치료 물질을 서서히 방출하게 신체 내에서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물질 이전 계약. 이것이 펩트론의 핵심이다. 펩트론의 약자는 펩타이드, 단백질을 말하는 거고요. 단백질을 제조, 그다음에 뭐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펩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점 두 가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약품과 펩트론까지 살펴봤습니다. 한미약품은 미 FDA 임상 일상 승인에 기대감 모으고 있고요. 또 펩트론은 비만치료제의 물질 이전 계약 이슈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딱 한 종목만 공략한다면 어떤 종목을 좀 유심히 보실까요? 이미 설명 중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펩트론이 대장주 역할을 한다. 펩트론은 새로운 현재 약물 전달체, 물질 전달 기술. 이게 기술 수출의 여열티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또 비만치료제가 여러 가지 기술로 파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주는 펩트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는 펩트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주가 변동성이 더 강한 종목도 펩트론일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펩트론만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는 약물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 외에도 나이백이라든가 관련된 종목이 많습니다. 인벤티지라든가 이쪽이 많은데 대장주, 기술 의외를 수출을 먼저 하기 때문에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비만치료제 안에서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펩트론에 대한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몰래 숨겨온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힌트 관련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이군요. 맞춰보셔야 되는데, 약물전달체 관련된 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바이오의 연장선인데, 펩트론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대화 보시죠. 제2의 펩트론, 한 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늘의 히든 머니, 이 종목인데, 비만치료제는 좀 이따 이야기하시피, 인기 요소는 약물전달체 기술학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펩트론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이용해서 약물전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기지속형 주사제, 제형변경까지 가지고 있다. 이 업체는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대포는 펩트론,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은 이 업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사제로, 약물을 주사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생체 내에서 서서히 방출하게끔 하는 약물이 보통 먹으면 삼십 분 내에 다 소화되고 분해되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분해성이지만 서서히 진행이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지속형 주사제, 제형변경이라고 하죠. 계량신약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보시면 남성형 탈모, 치매, 약물 중독, 이런 암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제형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는 국내 임상 3상, 대웅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치매에서는 종군단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제, 계량신약 파이프라인이 살아있죠. 그리고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마이크로플루이딕, 플루이딕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현재 생산장비까지 설비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장비 수출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수직계열을 완성하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론의 스마트 대포에 대학마로서의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을 가지고 임상도 하고 있고 장비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게 이슈가 됐다가 팩트론은 더 크게 올라가서 행보하다가 날아갔는데 이거는 옷마다까지 와있죠. 다시 한번 뜨니까, 팩트론이 뜨니까 다시 한번 기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쌍봉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면 어떻게 할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약물 전달체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이 히든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들 하나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의 개수는 히든 종목명 글자 수를 뜻합니다. 궁금하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S&P500 여름 랠리에 대한 기대감 가득한 가운데 국내 증시, 홈퉁 받아갈 수 있을지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 머니로는 원전, 유리기판, 전기차, 바이오 분석해봤고요. 히든 머니 종목으로는 약물 전달체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히든 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안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